지금 우리가 믿음의 영웅들이라는 주제로 구약성경에 나와있는 그리고 신약성경 히브리스 11장에 나와있는 믿음의 영웅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어제 혹시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했는지 기억을 하십니까?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오늘은 아마 아브라함과 조금은 연관이 있는 사람인데 오늘은 야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우리가 잘 알듯이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형 에서와 싸움을 하였고 그리고 아버지를 속여서 형의 장작권과 축복권을 빼앗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해 외삼촌 라반에게 피신하다시피 떠나서 20년간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후 형 에서에게 경계하는 불안한 생활을 해야만 했고 말년에는 가장 아끼던 아들인 요셉을 잃고 수심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자신의 말대로 험악한 세월을 보낸 인생이었습니다 말년에 애굽으로 이주하고 또 바로함을 만났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 말씀인데요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낸 나이다 하고 이렇게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달리 생의 마지막 시기를 험악하게 보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147세에 죽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그가 죽은 해의 일입니다 그것을 두 가지로 요약해서 야곱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In today's text, Jacob will die at the age of 147 and it is the year of his death Summarizing it into two things, it talks about Jacob's face 제가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는데요 제가 대신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었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이 죽을 때 이렇게 두 가지를 하였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을 한 것과 그리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경배한 것입니다 오늘은 야곱의 자손에게 한 축복이 어떤 믿음에 근거하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oday, let's look at what kind of faith Jacob's blessing was based on 첫 번째, 야곱의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한 믿음이었습니다 창세기 48장 15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Jacob's faith is based on God and His promises 야곱의 인생 여정은 세 부분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야곱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부분은 가나안 땅, 즉 약속의 땅에서 형, 에서와 다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약속의 땅을 떠나 삼촌인 라반과 다투는 야곱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야곱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가 이제 에서와의 다툼이나 하나님과의 다툼이 마침내 해소되는 부분이 그려집니다 Jacob's life journey can be told in three parts divided according to whether Jacob is in the promised land, Canaan, or not The first part shows Esau quarreling with his brother in the promised land The second part depicts Jacob living in the promised land and quarreling with his uncle Laban The third part is Jacob's return to the promised land and his quarreling with Esau, his quarreling with God is finally resolved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약속에서 그분의 주권적인 선택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야곱이 장작권에 대한 집착 때문에 에서에게서 장작권과 하나님의 아버지의 축복을 빼앗었습니다 야곱의 잘못은 자신의 인간적인 속임수와 조작 없이도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었다는 데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선포하신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야곱의 삶에서 벌어진 사건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신 아버지를 속임으로써 그가 자신과 그가 아는 다른 이들에게 고통을 주었음을 우리는 이 창세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믿음이 있는 듯 없는 듯 불확실한 모습을 계속 보여줍니다 so what I want to tell through Jacob's life is to emphasize God's sovereign choice in the promises given to Jacob because of Jacob's obsession with the birthright he took away the birthright and father's blessing from Esau Jacob's fault was that he had no faith that God would do his will without his own human tricks and manipulations God who declared that the older shares of the younger in Genesis chapter 25 verse 23 accomplished his promise despite the human failure eventually in the Jacob's life shows that he caused the pain to himself and others by deceiving his father instead of trusting God in this way Jacob makes an uncertain look as if he has no faith 그러다가 20년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머물다가 이제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그 모든 다툼을 해소하고 형 에서와 자신의 하나님과 이제 평화로운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에서의 손에서 자신을 건져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삭의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할 뿐 아직까지는 여기서 주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가나안을 떠날 때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 자신을 돌아올 수 있게 하신다면 그때 조상들의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맹세했기 때문입니다 Then after living in the house of his uncle 라반 for 20 years he returns to the promised land reserves all the quarrels and has a peaceful relationship with his brother 이소 and his God in the scene where he asked God to rescue him from Esau's hand we can confirm that Jacob's face is not yet his own he only prayed to God of Abraham and God of Isaac but still did not acknowledge the Lord as his God So when living Canaan the promised land Jacob's word that God of his ancestors would be his God if he would keep God's promise and bring him back So 야곱이 Esau와 화해를 하고 약속했던 가나안의 세검 성음에 이르러가지고 그곳에서 재단을 쌓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엘 엘로해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뜻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최초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이 세겜에서 다시 재단을 쌓고 자신이 언약의 후손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Jacob reconciles with Esau and arrives at the city of Shekheim in Canaan the land of promise and builds an altar there and the name is called El Elohe Israel It means God is God of Israel Jacob built an altar in Shekheim where Abraham enters the land of Canaan and worshipped God for the first time 그는 특히 그니엘에서 새롭게 얻은 자신의 이름인 이스라엘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기념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고 그가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지켜주셨기 때문에 야곱은 재단의 이름을 정하면서 마침내 주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마침내 이 순간이 야곱이 영적 변화가 마무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야곱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야곱의 믿음은 하루아침에 얻게 된 것이 아닙니다 간혹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보았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는 것이 너무 불편하고 재미가 없으니까 죽기 전에 그냥 한번 내가 믿겠습니다 한번 외치고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가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야곱의 믿음을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살펴본다면 이런 소리는 정말 정말 어림없는 소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말했듯이 자신의 삶은 험악한 삶을 그런 삶을 경험하면서 얻어낸 믿음이 바로 야곱의 믿음이었습니다 혹시 이곳에는 안 계시겠지만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지금 다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길 소망합니다 Jacob's face did not come overnight I've seen people say this sometimes believing in Jesus right now is so inconvenient and boring so they say if I believe in God just before I die I will go to heaven if you look at Jacob's face today it sounds that can't be said Jacob's face was the face he gained while experiencing a harsh life if you have any thought like this I hope you will change your mind 그리고 자신의 믿음이 아닌 아버지 어머니의 믿음이 내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간혹 볼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믿음이 좋으니 그걸로 평생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도 제가 어렸을 때 그런 학생들을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그런 학생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주변에 좋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다면 그들의 믿음을 배우도록 애쓰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길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스스로의 믿음으로 이 세상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and there are people who mistakenly believe that their father and mother's face are mine father and mother's face is good so wouldn't be okay for the rest of my life with their face this is also wrong this is also wrong 물론 우리 아이들이 좋은 사역자를 만나고 좋은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가장 믿음의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은 결국은 부모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계승하는 자였습니다 창세기 28장 3절과 4절 말씀해 보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려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에 담긴 또 다른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세상의 가족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과 22장 18절 말씀해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오게 될 메시아에 대한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 3장 23절과 34절에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로는 헬리요 그리고 쭉쭉쭉 나오면서 34절 말씀해 보면은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오리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야곰의 믿음은 시간과 역사 속에서 분명한 사실이 되었습니다 야곰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야곰의 믿음이 이곳에 있는 학생들과 우리 부모님들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이콥스 페이스 became a clear fact in time and history 제이콥스 페이스 was accomplished through Jesus Christ we have no reason not to believe it I hope 제이콥스 페이스 will become the face of the student and our parents here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야곱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정말 죽기 바로 직전에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또 창세기 48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요 야곱의 축복은 여기서 행해진 야곱의 축복은 그 또한 역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약속에 대한 믿음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제이콥스 블레싱 조셉스의 두 son This part is the story of Genesis chapter 48 제이콥스 블레싱 was based on God's sovereign choice and faith in the promise 야곱이 그의 아내인 라헬이 갑작스럽게 죽게 되고 그리고 요셉마저 잃게 되었을 때 베델에서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대도 못했던 오늘 이 순간에 요셉뿐만 아니라 요셉의 아들까지 볼 수 있게 되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는 하란에서 도망할 때 베델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일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많은 백성들의 조상이 되며 자기 후손들은 가난한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야곱은 이런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요셉의 두 아들 에이브라임과 무나세를 자신의 아들로 입양을 해서 그들의 삼촌인 르벤과 시몬과 동등한 반열에 세우겠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It seems that Jacob thought God's promise at Bedell when he suddenly lost his wife Rachel and when he lost Joseph as well However, when he can see Joseph's son as well as Joseph he became convinced of God's faithfulness He tells of hearing the voice of God in Bedell when he pleaded to Haran At that time, God told him that he would be fruitful and multiply and become the ancestor of many people and that his descendants would inherit the land of Canaan as an internal inheritance Then, based on God's promise Jacob insisted that he adopted Joseph's two sons as his son and put them on an equal footing with their uncle Ruben and Simon 이 축복을 할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받은 당사자인 에브라함과 무나세는 세계에서 최대 강국인 애굽 총리의 아들이었고 애굽에서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존경받는 제사장의 외손자였습니다 그리고 수도에서 20년 가까이 살아온 그래서 애굽에서 그 많은 부와 권력을 보장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에프레임 and Manasseh who received his blessing from their grandfather, Jacob are the son of the prime minister of Egypt the most powerful nation in the world So, they are those who are guaranteed wealthy and power in Egypt 그러나 그들이 할아버지 아들로 입양되면 그 광활한 황무지인 가난한 땅에서 개관을 하고 애굽인이 천이 여기는 짐승들을 기르는 목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선택의 기로에서 그들은 애굽의 부귀 영화를 버리고 가난에 있는 고센 땅에서 하나님의 선민이 되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는 그들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로부터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택하신 영광스러운 가문이고 자신들과 자신들을 제사장의 나라로 삼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메시아를 보낼 영광스러운 가문임을 배워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농담이 있습니다 어떤 학생에게 너의 꿈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꿈이 있었는데 그것을 부모님 때문에 그 꿈을 포기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너 꿈이 뭐였길래 그랬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커서 재벌이 새가 되는 게 꿈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재벌이 아니어서 자기는 그 꿈을 이루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되게 우스운 얘기인데요 만약에 이것을 조금만 바꿔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어떤 아이가 자기는 정말 믿음의 후선이 되고 싶었는데 우리 부모님 때문에 내가 우리 부모님의 믿음이 그러지 못해서 내가 믿음의 후선이 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아까 그 우스운 얘기가 정말 무서운 얘기로 변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재벌이 아닌 것도 그렇지만 또 이렇게 이런 꿈을 꾸는 아이들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멋쩍게 우리를 되게 멋쩍게 만드는데요 어쨌든 에브라함과 문하세는 충분히 재벌 이세와 같은 신분이 될 수 있었지만 그들의 신앙 교육과 믿음으로 그리고 그들의 믿음의 유산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겼던 하나님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란에서 건지신 사자의 이름으로 이들을 축복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이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름으로 불리워지게 해달라고 축복하였습니다 우리가 받는 가장 큰 영광은 아마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리워지는 것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부모에게 그리고 주변의 인생의 선배들이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믿음의 유산이 있는지 오늘 다시 한번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오늘 야곱의 믿음은 하나님의 계획은 아무도 저항할 수 없으며 그 약속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이루어진다고 그런 확신과 신뢰에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눈멀고 허약해진 이 늙은 야곱은 손자들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여기에서도 야곱의 믿음이 축복의 내용에서 드러납니다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하게 하시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게 하소서 야곱은 신체적으로 허약했고 지팡이나 침대머리에 기대하였지만은 그의 믿음은 누구보다도 강건했습니다 그는 후손들이 하나님의 자비로운 인도 아래서 땅을 상속받고 번영하게 될 때가 올 것을 예상했습니다 그의 축복은 이렇게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보여주었고 그는 자신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저버리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경험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우리는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 능력에 대한 증언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분명한 믿음을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생에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던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게 우리 자녀들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자녀를 내가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약점과 허물이 많고 넘어지고 깨어져 믿음대로 온전히 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지켜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또 내 자녀들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분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할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을 또 우리가 자녀에게 축복으로 물려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천국의 유업을 받은 자로 자가 되었지만은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서 번영과 성공을 더 크게 보며 이런 것들을 더 큰 가치로 여기며 살고 있지 않은지 오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비춰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야국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저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축복으로 우리 다음 세대에게 흘려보내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는데요 두 가지 가지고